이번엔 3등이내로 가볼까요? 이번엔 3등이내로 가볼까요? 이건 어저피 내가 로켓 만든 거예요 로켓 만든 거예요? 네 그러면 대한이가 이번엔 배 만들어봐요 괴물배를 만들 거예요 괴물배 만들 거야? 네 괴물배를 만들 거예요 인고기는 뭐 만들 거예요? 물 끓는 고카소다리 똑같이 고카소다리 만들어봐 그 아빠의 그 아들 집중하는 모습이 꼭 닮았죠? 아빠 아빠 이렇게 하면 계단인데요 이거 계단이에요? 이게 뭘 거 같아요? 뱀인 거 같아요 뱀인 거 같아요 뱀인 거 같아요 얘들아 이리 와봐 이게 뭐야? 이거 봐봐요 뱀이에요 나무뱀 뱀인 거 같아요 뱀인 거 같아요 잘 봐요 이 뱀이 대한민국마다 잡으러 하늘로 솟구칠 거예요 봐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뱀인 거 같아요 뱀인 거 같아요 να destroys 멋있지? 튀어 오리라니까 재밌지? 한번 더 해줘? 네 안에서 한번 더 해줄게요 봐봐 이렇게. 스틱 폭탄 놀이. 집에서 아빠들이 해 주면 좋을 것 같은데요. 나무게니. 링구이가 하나씩 조여줄게. 그렇지. 아이차께요. 아이차께요. 와 길다 그치. 까꿔면서 하나씩 조여야지. 오 만지면 안 돼. 링구아 일로와. 옆으로 와야 돼. 만지면 뱀이 화내요. 뱀이 또 환할 거야. 빨리. 민구야 일로와서 도와줘야지. 아니야 아니야. 아니야 민구가. 민구야 일로와서 도와줘야지. 아니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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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민구가. 에이 하지마 하지마. 나 도와줘. 일로와 도와줘. 같이 해야지. 에이 하지마 하지마. 나 일로와 도와줘. 같이 해야지. 민구가. 민구가 사랑해. 여기 오세요. 민구가 우리 제가. 안 돼 물통 만지면 안 돼 어허 어허 아니 만지면 안 돼 이리 와 빨리 민국아 이거를 밑에다 이렇게 봐봐 대안아 이렇게 하나씩 껴서 이렇게 놓는 거예요 민국아 좀 옆으로 가주겠니? 그러다 물통 친다 이제 안 돼 어허 물통 안 돼 물통 마시라 아빠가 깜짝 놀랄 거는un Clintori 아빠가 깜짝 놀랄 거예요 무통 맞으니까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만세야 만세야 무통 맞으면 안 돼 그러니까 하면 안 돼요 만세야 만세야 무통 맞으면 안 돼 만세야 무통 맞으면 안 돼 5 Daily 안 돼 안 돼 하하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